너무 뜨거워요. 저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눈으로만 봤던 그 불에 그냥 뛰어드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화재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뜨겁고 위험하고 저런 환경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진짜 실전이구나. 15분 됐어요. 지금까지 15분. 차량 내부에서 지금 화재가 났다고? 환자분 이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해요. 오오! 도둑하셨네! 도둑을 뒤로! 엄청난 일하고 계시네요 진짜.